이거 뭐야? 떠 있는 거야, 중간에. 자, 윤드 씨! 네! 위험하니까 좀 아래로 내려오셔서 이게 되게 메인 스테이지 같고 좋다. 네, 좋습니다. 잠깐만요. 박스가 여기 있다. 어, 거기 있다. 잘 있지? 해볼게요. 와, 이거 어렵다. 할 수 있어. 잠깐만요, 다시 가세요. 오케이, 왔다, 나갔다. 와, 근데 어렵다. 이거 되는 사람이 없네. 이거 어떡해요? 그럼 어떡해? 저 영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어떻게 해? 그러니까 저도 이게 원리가 이해가 안 가는데. 제이제 씨 도전? 저, 저 안 돼요. 저 해봤어. 제이제 씨 도전! 자꾸 치기만 하고, 치기만 하고. 어, 약간 이렇게 발로 하는 건가? 어, 깽깽이에요? 저는 원스텝, 투스텝이 없어. 발이 닿으면 안 된다, 안 된다. 아이고. 몰라, 이거 안 돼. 약간 이게 떠 있는 거잖아. 약간 이렇게 있으면. 오, 나가시나요? 도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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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안 돼. 도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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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는 안 돼. 아니, 나는 안 되는데. 아니, 창자가 여기 있다 치면은. 이런 느낌이잖아. 고무줄라는 아이린! where are you? 신기해